나 최대성이야. 줄 게 있는데 언제 시간 되니? 죽기나 졌으나. 똥강아지. 어서 먹어. 남이 먹고 싶다 그랬지? 아, 근데 밤이라 그런가 좀 춥다. 술에 깨려고 그러나. 그래? 알았어. 자, 어서 입어. 이러다 감기 걸려. 아니, 그럼 누나는. 난 괜찮아. 뛰어갔다 왔더니 막 열나. 그리고 원래 여자가 지방에 많잖아. 아, 짜. 그래? 그럼 이거 먹어. 아니, 누나는. 난 짠 거 좋아해. 원래 사람이 좀 싱겁잖아. 아, 맑다.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난 네가 부럽다. 왜? 난 하나도 없는 엄마 아빠가 넌 둘씩이나 있잖아. 그럼 누나 둘 다 가져. 난 필요 없으니까. 기영아. 고모한테 잘해.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니? 에휴, 무슨 그런 여자 팔자가 다 있니. 애는 낳았지만 엄마는 될 수 없었잖아. 그걸 너라도 알아줘야지. 누나 꼭 뭐가 같다. 겉은 울퉁불퉁하고 거칠지만 향기는 끝내주자. 뭐지? 뭐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